야 엄마 너 거기서 뭐하니? 너 요즘 왜 새들이 이렇게 많지? 아이고 굶었나? 야 왜 거기있어? 어? 나 아파? 물 좀 갖다 줄까? 아이고 뭐 새끼니 너도? 기다려봐 내가 물 갖다 줄게 물이라도 갖다 줄게 다행히 물이라도 갖다 주려고 갖고 왔는데 물도 왔는데 없어졌네 안 아파서 다행이네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물 놔두고 가야겠다 혹시라도 물 먹을 수 있을게